착고로 왓티비오님께서 뇌성마비장애가 있습니다. 시청하실 때 참고 바랍니다. 왓티비오님께서 뇌병변유... 안녕하세요. 오늘은 왓티비오님께서 포켓몬스터 스칼렛 바이올렛의 물타입 스타팅 포켓몬인 꾸왁스를 그리겠습니다. 꾸왁스는 포켓몬스터 9세대의 스타팅 포켓몬으로 그 중에 한 마리입니다. 그리고 꾸왁스를 계속해서 그립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얘기할... 거처럼 왓티비오님께서는 아직 스타팅 포켓몬을 결정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따라서 계속해서 그립니다. 다음 색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따라서 계속해서 색칠을 합니다. 아직 스타팅 포켓몬을 결정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꾸왁스의 정보입니다. 꾸왁스 분류 꼬마오리 포켓몬 타임물 키 05m 몸무게 6.1kg 특성 금류 진지한하고 깔끔한 조화는 꼬마오리 포켓몬 포켓몬스터 스칼렛 바이올렛을 발매일 내일입니다. 그래서 포켓몬스터 스칼렛 바이올렛이 정말로 기대됩니다. 영상을 시정할 소감은 댓글 남겨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